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꾸준한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남자 유병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언젠가 꼭 모시고 싶었던 두 분이 드셔오셨습니다 유세윤씨 유병재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병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출연 요청을 드릴 정도로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저는 스스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먼저 얘기했죠 제가 먼저 언제든 불러주면 나가겠다 그래도 또 워낙 오전이어가지고 제가 좀 모시기가 부담스러웠어요 두 분 다 근데 이게 확실히 라디오가 주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라디오 오래 해보셨겠지만은 약간 편안하고 저도 여기 이 스튜디오라고 하나요? 한 몇 년 만에 오는데 되게 좀 어좌온 것 같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되게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서 좋습니다 팔걸이가 없어서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게 좀 약간 구도가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영상을 담아서 우리 두 분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도 원래 여기서 평소에는 안 해요 저도 낯선 공간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쪽 카메라만 있고 조정식 씨 쪽 카메라는 없네요? 저는 뭐 맨날 보니까 전 안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쪽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거예요 저거예요? 네 저쪽에 있어요 약간 CCTV처럼 생겼는데 저거네 그나저나 인사도 못 드렸는데 두 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세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꾸준한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남자다운 데 있어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유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션 아니야 션? 맞아요 근데 좀 세대교체가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금액이 차이가 저는 너무 많이 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병재 씨는 기부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은 이제 큰 어떤 큰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그렇죠 기부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병재 씨는 되게 꾸준하게 그러니까요 멈추지 않고 네 기부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티 내는 걸 약간 진짜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도 티를 되게 담백하게 내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티를 찐하게 내는 편입니다 기부를 왜 하냐고 하면 저는 약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싶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마음은 못 숨기겠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물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근데 또 그거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좋은 일로 이어지면은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만약에 내 이런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다 어 그런 명화 맞아요 네 이거 길게 얘기하는 것도 약간 민망하긴 한데 저희 그 SNS에 제가 이런 거 올렸을 때 세훈이 형하고 그 아드님 미나가 이렇게 했다는 거 보고서 그때 진짜 기분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네 맞아요 저의 기부의 첫 출발은 유병재 씨의 게시물을 보고 네 출발을 했는데 이제 아들에게도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금액을 하고 아들은 소액을 얼마를 해서 합쳐서 이렇게 했었죠 그런 또 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 두세 번을 했는데 아들도 되게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고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두 분의 오늘 톤도 그렇고 네 아까 제가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부 얘기를 쭉 하니까 네 오늘 좀 기부 특집이냐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지 우리 톤 얘기가 나오니까 저랑 세훈이 형이 아마 개그맨 중에 대표적으로 좀 약간 차분한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착하네 오늘 약간 그 저희가 약간 저희가 좀 텐션이 높은 편의 희극인들은 아니라서 맞아 맞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억텐을 할 수는 있죠 억텐 억텐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졸롱식의 펌펀드데이 졸롱식의 펌펀드데이 이런 거 저는 저는 이제 스킬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병재 씨 그런 스킬은 일부러 사용을 좀 안 하고 있네요 조금 약간 부족합니다 우리 뭐 제작진이 오늘도 기부라고 생각하고 출연해 주신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저번에 그 세형이 형하고 맞아요 재준이 형하고 이렇게 같이 초대를 해주셨었는데 제가 그 전날인가 전전날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되게 아쉽게 좀 참여를 못하게 돼서 오늘 세윤이 형과 함께 저희가 또 공지까지 이제 유병재 씨 얼굴 봐가지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우리 막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펑펑 울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펑펑 우셨어요 그렇죠 보고 싶다고 근데 그래갖고 제가 그 이후에도 또 부탁을 또 사석에 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있잖아요 병재 씨랑 막 아주 가깝지 않으면 병재 씨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우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우 이게 진짜 나오라고 또 개인적으로 문자를 드려도 되나 아닌 건가 좀 고민을 근데 은근히 병재 씨는 빈말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를 조금 솔직하게 꺼내는 편이에요 아 맞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뮤직비디오 컨셉도 물어봤을 때 혹시 이런 건 어떨까 30초 만에 대답이 오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서 되게 대화에 있어서는 되게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병재 씨 미담 문자가 도착을 했는데요 미담이요? 우리 지수 씨가 병재 씨 지난번에 하와이 여행 가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했던 사람입니다 아 친절하게 인사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여행은 즐거우셨는지요 네 저는 아이들과 재밌게 놀고 왔는데 병재 씨는 어디가 가장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구나 미담이라는 게 인사를 친절하게 받아주셔서 인사를 안 받아줄 이미지였었나 봐요 원래 아 진짜요? 아 어떤 분이신지 솔직히 잘 기억 안 나는 게 왜냐면 그때 하와이에 그 한국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일베이터 굉장히 좀 많이 만났었어요 그때 되게 좀 우연히 갔는데 아 하와이 좋더라고요 아 처음이었어요? 아 하와이네 처음이었어요 오 진짜요? 날씨 너무 좋고 좀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그랬었습니다 놀러 가신 거예요? 아니면 일기업 이렇게 해서 아 놀러 가죠 아 놀러 다니셨군요 네 우리 유세윤 씨는 뭐 서핑 좋아하니까 하와이 또 막 네 사랑하시죠 두 번, 세 번, 세 번 가봤는데요 세 번, 두 번 하와이를 제일 좋았던 기억입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하와이에 사는 그 일본인 분들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하이 하이 레저 즐겨 하시고 약간 까맣게 그을리고 이렇게 들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유세윤 씨는 그 미담 문자나 뭐 이런 건 안 왔었고 이제 세 번, 두 데이 문자를 직접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네 실시간 참여 문자를 생방송으로 사실 6시부터 7시에 네 깨어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없는데 와우 유세윤 씨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그 골프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초보라기보다는 좀 그 백돌이라고 흔히 들 이제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오래 쳤는데 못 치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작년에 그 골프를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특히 새벽 골프를 맞아요 아 근데 그러면서 이제 펀펀투데이의 매력에 빠졌죠 오 이렇게 이렇게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방송이 있구나 너무 영광 저는 빈말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니 왜냐면 그 저를 이제 사적으로 알기 전에는 뭐 전혀 못 들으시다가 네 맞아요 저를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맞아요 어 들으셨다고 한 술자리를 한 두 번 가질 때까지는 이제 조영식씨가 어떤 방송을 하는지 잘 모르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골프 네 그래도 이제부터 슬슬 참여 시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왔던 문자 좀 소개해드리면 어 질문이 조비서에서 새벽에 알람 듣고 1초만에 일어나는 꿀팁 알려주세요 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미세윤씨가 아 맞다 오늘 골프 있지 라는 마음으로 일어나기 라고 답장 보내셔요 어떻게 병재씨가 보기에 되게 센스 있진 않죠 아니 아니 이게 아니라 저는 골프를 안 쳐가지고 이게 잘 이해가 공감이 좀 덜 됐는데 원래 골프 약속은 진짜 웬만한 큰 사건 아니면 잘 안 미룬다면서요 그렇죠 취소가 잘 안되니까 그리고 항상 늦던 친구들이 그 새벽에 어떻게 안 늦는지 아 그래요 되게 놀라울 정도에요 그게 골프 약속이더라구요 그러니까요 또 11월에 2022년 11월 14일에 고민 사연을 또 직접 보내셨어요 아들이 탈모가 고민이라면서 머리를 안 감아요 중일인데 내 고민인지 개 고민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때요 병재씨 이거는 웃기려고 보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그냥 질문을 진짜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계속 평가하고 평가받는 분위기가 되게 불편하네 근데 벌써 탈모예요? 아 요즘에 청소년 애들도 좀 탈모가 있고 아 진짜? 네 그 호르몬이 바뀌는 시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탈모가 좀 있어서 고민이다 해서 맨날 이렇게 머리를 들여다보는데 그러면서 고민이면 좀 머리를 좀 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도 안 감아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있는데 해결 방법을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게 또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이 사춘기라서 그런 고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보내 봤죠 탈모 고민 자체가 좀 유행이라고 받아들여지나? 아 그런 건가? 아 중학생 아들한테는? 그러니까 성인들 사이에서 탈모 고민 얘기를 많이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면 진짜 별로 안 빠졌는데 고민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중학생 때는 워낙 외모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 그렇겠다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실 좀 다 걱정이 많이 되죠 그 왜 중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분명히 가마인데 네 가마인데 그거 잘 모르고 야 나 여기 탈모 있는 거 같아 원형 탈모 같아 어 그런 느낌인 거죠 외모에 관심이 좀 많을 때여서 그런 거 같아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은 이게 뭐였지? 저희 3부에서는 퀴즈를 해요 어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장명소 이렇게 하거든요 아 제목학원 같은 거구나 네 제목학원 같은 거 하는데 근데 이거 하나도 안 읽어주고 이제 읽어주면 어떡하냐 그때는 안 읽어줬어요? 안 읽어줬어 아 안 읽어줘 이유가 있지 아 노잼이니까 아 모아놓고 아니 농담이고요 좀 늦게 발견해서 그랬었는데 그때 주제가 오글거리는 레터링 타투를 어떤 분이 하셨대요 이거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귀찮으니까 이거에 새로운 뜻을 장명해달라 그냥 이거라고 말해버리려고 예를 들어 뭐 스페리시로 적혀있으면 아 이거 그냥 그런 뜻이야 거기에 이제 유세윤씨가 근데 다른 문자들이 엄청 재밌었는데 유세윤씨가 무슨 뜻이야? 네가 물어볼 줄 알았다는 뜻이야 아 아 억지로 아니 그냥 제목이 너무 재밌 아니 그 뭐지 문제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뭐지 재밌어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 해줘 저는 지금 일단 카르페 디엠 생각났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적혀있을 때 만약에 지금이야 그 뜻을 알고 있지만 야 이거 무슨 뜻이야? 했을 때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생각나면 번뜩이는 거 생각나면 저희에게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주제가 이 코너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는 우리 한 번 더 해도 재밌겠다 뭐 하나 하고 싶네요 저도 도전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실패하는 거잖아요 유세윤씨 혹시 지금 바로? 질문이 좋아요 질문이 좋아요 저도 조금만 생각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면 3부 시작하면서 한 번 좋습니다 생각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유병재씨는 별그램 DM 모음 이 이야기를 꼭 좀 하고 싶나 봐요 우리 막내 작가가 오늘 대본을 또 쭉 또 처음으로 썼는데 대나무숲처럼 유병재씨 DM에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남기기도 하고 또 그걸 이제 유병재씨가 게시물로 올리는 게 되게 이제 인기가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DM 모임이 하나의 콘텐츠가 됐는데 어떻게 처음에는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거 맨 첫 번째 메시지 내용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되게 좀 센스 있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재밌어서 하나 올렸더니 또 거기에 맞춰서 어 내 것도 내 것도 이렇게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하나의 좀 이어지는 콘텐츠로 한번 좀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팬들이 스타 따라간다고 네 유병재씨가 굉장히 센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병재씨의 팔로우분들도 굉장히 센스 있는 DM이나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병재씨가 이렇게 좀 올리기 좋게 또 DM도 재미나게도 계속 보내주시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이건 사실 뭐 저만 아는 얘기겠지만은 진짜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중에 뭐 예를 들어서 만 개면은 뭐 한 개 뭐 천 개 중에 한 개 뭐 이럴 거잖아요 그중에는 뭐 상처되는 말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재밌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너무 세게 해서 좀 상처가 되거나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죠 재미는 없고 상처만 주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좀 그런 거 없죠 장동민씨 개그 아니 저희도 얼마 전에 막 펀뻔투데이 뭐 세 코너를 시작했다가 좀 잘 안 풀렸어요 그래갖고 주제를 갑자기 맡겨서 펀뻔투데이 이대로 괜찮은가? 이걸로 주제를 바꿔서 했는데 저희 이제 좀 위트 있으면서 살짝 놀려주는 그런 문자를 했는데 진짜 뭐 뼈 때리는 어 뼈 뭐 한 10분 동안 되게 속상했던 그런 문자들이 좀 많이 힘들어 혹시 그 게시물로는 안 올렸지만 좀 인상 깊은 거 저희한테 혹시 소개해 주실만한 거 어 게시물로 안 올렸지만 인상 깊었던 거는 이유는 묻지 말고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셨던 김숙씨 아니겠지? 보통 그런 DM은 지푸라기로 시작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저는 지푸라기 DM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가계정으로 이렇게 보내는 분들은 경원비 얘기 막 이런 거 실제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고 피싱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받았을 때는 조금 쭉 읽고 마음이 동하죠 무겁죠 네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제가 그래서 그때 술자리에서 그 조정식 씨가 아니었나? 이런 DM을 받은 적이 있어서 되게 난 고민이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DM을 제가 보낸 적이 있는데 그 계정까지 아 진짜? 그걸 복사해서 뿌리는 거라고 아 저였던 거 같아요 아 맞죠 맞죠 맞아요 같은 내용에 같은 내용에 똑같은 계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뭐 일단은 뭐 가벼운 얘기들로 2부는 진행을 해봤고요 3부는 또 이제 저희가 다른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네 모셨기 때문에 네 2부 끝곡은 유세윤 씨가 신청하신 노래 내 안에 어? 제가? 이 노래 아 이 노래 아니에요? 아 제가 신청한 건 아니고요 네 아 유세윤 씨는 다른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우리 제작진은 내 안에를 듣고 싶다 아 발매하셨던 네 네네네 어때요? 아 저는 유병재 씨가 나오셨으니까 네 혹시 유병재 씨가 아는 제 노래 네 혹은 뭐 UV 노래 중에 아 제일 듣고 싶으신 거? 그거 해도 그거 돼요? 그 아 아 제목이나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어떤 마더사커? 아니아니요 그 아 UV 노래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정재험 씨하고 같이 아 후에마이 아 후에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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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게 왜냐하면 또 그 후에마이 통과되나요 여기에? 어 됩니다 새로 나온 버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후에마이 듣죠 뭐 제가 뭐 UV 노래 진짜 다 너무 좋아하지만 그 중에 가장 좀 애청하는 잘 듣는 유세윤 정재영의 후에마이 아 UV UV 하고 정재영 씨와 또 유희열 씨가 함께 해주셨던 어 왜 이렇게 캐스터 하죠 근데 시간 꽤 됐죠 한 10년? 이것도 뮤직비디오도 런던에서 찍었었습니다 와 대단한 곡이네요 네 UV 정재영 유희열의 후에마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후에마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또 토크가 또 이렇게 잔잔하게 이어지니까 네네네 느낌이 괜찮네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곡은 약간 그 가사 중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두 번째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2순위가 되는 어 내가 너의 첫 번째가 아니라 항상 두 번째 같아서 속상하지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누구한테 그런 걸 좀 제일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유세윤 씨 어 저는 이제 뭐 항상 활동하면서 저는 항상 1위는 아니고 그래도 2, 3위 정도에 머문다라는 생각에 연예계에서? 어 그런 생각도 느낀 적이 있었죠 혹은 이제 친구들한테도 1순위가 아닌 적도 느끼는 적도 있고 연인한테도 그렇게 느끼는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섭섭하긴 하지만 난 괜찮다 이런 얘기였는데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펀펀투데이가 지금 시청률이 청취율이요 청취율이 몇 위에요? 저는 뭐 시작하고 1등을 놓친 적이 없죠 와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노래를 틀었나 네 그러니까 이게 2위에 관한 그래서 약간 공감이 안 됐구나 아 그런가 보다 안 듣고 있더라고 네 늘 또 2위와의 또 격차도 조금 있고요 네 근데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었죠 네 그렇지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 그 시간대에 네 이런 게 없어 저 궁금한 것도 저도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럼요 되게 이른 시간 라디오에 물론 당연히 힘드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장점이나 막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아서 장점은 치고 놀러가기가 좋죠 일단 아침에 이렇게 하고? 네 어 근데 단점이 더 크다 단점은 치기가 어렵죠 하하하하 하루를 시작하는 청취자분들과의 시작을 함께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치고 놀러가는 하하하하 개인 장점이네 원래 제 마음은 뭐냐면 아침에 왜냐면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이제 뭐 동절기에는 어둡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막 좀 이제 좀 먼저 이렇게 나서서 어 뭐 감정소모를 막 쫙 하면서 기분을 좋게 쫙 올려주면 이게 하루가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그럼 몇 시에 주무세요? 이거 방송 때문에? 저는 근데 지금은 막 이것 때문에 일찍 자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옛날에 이제 끝나고 아침 방송까지 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일찍 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치고 자면 되니까 아 중간에 자를 시간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부담 갖고 일찍 자려고 안 하고 그냥 천천히 자고 네 또 낮잠 한 3시간 자고 신생아처럼 좋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뭐가 좋아요?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 뭐 써주셨는데 네 조정식 DJ님께서 되게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문구를 지금 아 그래요? 답답이 너무 많으시다고 네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제가 괜히 많이 걸어서 아니요 저만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유세윤씨 이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등록된 곡이 아흔다섯 곡 진짜요? 아흔다섯 곡 네네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의 이제 백곡 가까이 가가는데 네 그럼 백곡제 만들 때 또 좀 뭔가 이벤트 같은 그죠? 있어도 좋겠다 근데 전 그 숫자를 못 세고 있었는데 아흔다섯 곡 제가 저작권으로는 네 백곡은 넘었더라고요 네 저작권은 제가 제 노래가 아닌 다른 분들의 가사를 써준 적도 있고 뭐 그래서 혹은 참여했던 곡들의 가사도 저작권으로 등록이 되니까 네 어 그래서 어? 제가 벌써 제가 뭐라고 이제 백곡 넘게 저작권에 등록이 돼 있구나 어마어마 대박 이제는 사실 진짜 완전 가수라고 그죠? 그렇진 않은데요 네 그렇지만 백곡 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저작권만으로도 사는 사람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네 저는 되게 궁금했는데 어디 여쭤보고 있었거든요 아 오늘 된장찌개 가격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할 때 이제 막 헤드라인에 뭐 어 외제 중형차 세단 한대 뭐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분기별로 다른 금액이 들어오는데 아마 4분기로 나눠서는 조금 더 굵직한 굵직한 금액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메달은 메달은 왜냐면 메가히트 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거의 이제 가사에만 참여화가 돼 있어서 그런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뮤지씨가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걔는 편곡에도 자기 이름 넣고 뭐 자기 그건 당연한 거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자 2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3부에서 또 유세윤과 유병재 사람이 좋다 또 새로운 코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어? 2부가 마무리가 됐어요 2부가 사람은 좋다 아직 시작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래 3부 사람이 좋다로 오겠습니다 아직 안 좋았네 3부까지 잠깐 빠이빠이 좋은 사람 옆에는 항상 좋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죠 유세윤, 유병재씨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주변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정하시나요? 네 네 인정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이번 기회에 저희에게도 소개 좀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이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유세윤과 유병재 사람이 좋다 자, 3부에는 사람 토크 사람 좋아하시죠? 요즘에 들어서 더 좋아졌어요 오늘도 진짜 일정을 이렇게 쭉 얘기 듣는데 유세윤 씨는 정말 사람을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원래 MBTI로는 MBTI로는 내양적인 성향의 MBTI였는데 그 성향을 좀 받고 싶어서 작년부터 조금 노력을 했는데 바뀌었어요 그냥 이제 문의만 바뀐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즐겁고 사람들 안 만나는 시간이 오히려 되게 외롭고 둘이 밖에서 둘이 본 적 없는 사람인데 둘이 만나는 게 저는 사실 아직도 조금 두렵거든요 저는 상대방이 좀 그래요 상대방이 그렇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렵지 않은데 저를 만나면 조금 상대방이 유편해요 먼저 알겠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유세윤 형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뵙고 싶어가지고 이제 둘이 약속을 잡았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갖고 그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다가오는데 원래 이제 세영이 형이랑 편하니까 세영이 형을 이렇게 보기로 봐야지 하다가 세영이 형이 그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누구를 불러야 되지 제가 막 이러다가 캔슬해야 되나 캔슬해야 되나 캔슬은 없었어 보기는 무조건 봤어야 되는데 형은 계속 저한테 어 저게 괜찮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래서 형 한해 아세요? 이래가지고 한해 씨 한해 씨한테 연락을 딱 했어요 한해 씨 오기로 해가지고 갑자기 전날에 뭐 스케줄이 생겨서 못해 제가 또 어떻게 어떻게 둘이 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케이윌 형님이 또 돼가지고 같이 그때 그렇게 겨우 막았어요 이게 또 사실 성별로 나누는 건 뚝기지만은 특히 막 좀 재밌는 거 좋아하는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셋이 만나면은 한 명 돌리고 우리 둘이 웃거나 이러면 되는데 둘이 만나면은 저는 이제 세영이 형이랑 둘이 볼 수 있거든요 병재 씨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요 아직 그죠 병재 씨도 좀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단둘이 만났을 때 우리가 내가 아는 분위기 깨는 건 서로 놀리는 건데 둘이 있을 때 놀리면 싸우는 거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원래 생각해보면 남자끼리 둘이 만나는 거는 자리가 잘 많이 없는데 잘 없죠 그러니까 진짜 진짜 진한 소주 마시는 자리 아니면 비즈니스 아니면 잘 없어요 둘이서는 그만 놀고 방송 좀 해달라고 제가 제가 위치가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아 네 저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제작진이 그렇구나 이게 방송이 아니구나 이게 유세윤 유병재 씨의 첫 만남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제 그때 한참 개그맨 시험도 한 번 봤었었고 어떻게든 좀 내가 코미디 대본을 쓰거나 아니면 방송활동을 하거나 좀 이렇게 끼를 좀 발산하고 싶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고어가 됐지만 유시 씨라고 이제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라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좀 연락지 마라 연락지 마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방송국에 유세윤의 아트비디오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세윤 씨가 감독으로 데뷔를 하는데 거기 조연출 역할로 이렇게 약간 페이크 다큐라고 그렇죠 페이크 다큐죠 조연출 역할로 이제 캐스팅이 돼가지고 처음 뵙게 됐었어요 저는 그거 이지혜 씨랑 그거 셋이서 맞아요 맞아요 짤 많이 들었죠 아직까지도 또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또 쭉 봤었고 아트비디오를 다 그때 뭐 그런 그 앱넷 그쪽 그 작품들이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페이크 다큐가 되게 붐이 일대고 페이크 다큐로 되게 유명했던 감독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제 친구였고 그래서 되게 잘 맞물려서 저도 페이크 다큐로 원래부터 되게 좋아하던 장르였고 또 유병진 씨도 굉장히 자신 있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박자가 잘 맞아서 맞아요 그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어땠어요 유병진 씨 처음 봤을 때 유세윤 씨는 어떻게 느꼈어요 저는 그 유씨 씨 영상을 먼저 보고 제작진이랑 회의 끝에 저희가 섭외를 한 거였었는데 그대로였어요 진짜 그 아트비디오에 등장하는 그 역할 그대로였던 것 같고 지금 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많이 조금 조금 더 더 많이 내양적이고 더 소심하고 맞아요 맞아요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고 근데도 이 친구는 천재구나 하는 느낌은 항상 있었죠 유병진 씨가 이제 얘기를 하시는 내내 칭찬이 계속 안 나와가지고 약간 이렇게 듣다가 마지막에 천재가 나와서 민망해서 예능식 예능 공식이라서 자 사람이 좋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사람 배우 송진우 씨입니다 유세윤 씨의 떠오르는 영혼의 단자 배우와 개그맨 전혀 접점이 없어서 저도 궁금해서 그때 술자리에서 여쭤봤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송진우 씨와의 만남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광고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광고회사가 컨셉이 100만원의 광고를 찍어주겠다 덜도 덜도 말고 100만원만 딱 주시면 모든 광고를 찍어주겠다는 컨셉으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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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분들도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배우분들에게도 100만원이 제작비다 보니까 많은 비용을 못 들였는데 그때 당시 처음으로 송진우 씨가 저희 광고에 섭외가 돼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페이를 10만원도 채 못 들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연기를 너무 고퀄리티 연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 페이밖에 못 드린다는 게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평생 좀 오래 같이 가자 싶어서 아예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월급을 드리면서 저희 광고에 연기자로 쓰게 됐죠 약간 SBS와 저의 관계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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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아나운서처럼 전속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뮤지씨부터 송진우 씨도 그렇고 약간 유세윤 씨의 단짝이 되면 뭔가 스타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 오 그러네 병재 너도 스타 됐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냥 옆에 있어서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또 워낙 재능이 많아요 맞아요 저는 항상 송진우 씨한테도 그렇고 뮤지씨한테도 그렇고 병재 씨한테도 마찬가지의 마음인데 먼저 발견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분들을 발견했어도 잘 될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근데 송진우 씨도 이제 좀 스타가 많이 됐잖아요 네 다음 단짝이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진우 씨가 요즘에 육아에 빠져 있어서 제 컨텐츠에 차별을 잘 못해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먼저 좀 발견해보시는 거 어때요? 이미 좀 발견 많이 된 거 아니에요? 전혀요 그래요? 세상보다 좀 먼저 한번 발견해보세요 좀 노출이 된 편인데 고려해주세요 알겠어요 새벽에서 제가 끄집어내서 알겠습니다 세상으로 송진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유세윤 씨라고 돼 있는데 유세윤 씨는 다른 소속사예요? 네 저는 이제 이 얘기구나 유세윤 씨 회사에 그래서 송진우 씨가 네 맞아요 저는 다른 엔터테인먼트에 소속이 돼 있고 송진우 씨는 저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요 되게 묘한 느낌이네요 배우 활동도 그 회사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도 그럼 월급을 받으시면서 아니요 지금 월급은 아니고요 그 계약을 이제 송진우 씨가 조금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엔터테인먼트 계약으로 바꿨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간 이 토크의 마무리는 제가 좀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완전히요 진짜요? 네 저 그때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 노래 아이디어도 좀 드렸잖아요 제가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고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아이디어는 아 방송용은 아닌가 보죠? 방송 아 완전 방송용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꼭 좀 잊지 말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유병재 사람이 좋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인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분 MZ들이 열광하는 부캐부자 문상훈 씨입니다 아 상훈이 저도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만나보고 싶어 진짜 만나보고 싶어요 아 한 번도 못 만나셨어요? 네 저는 DM으로만 연락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사실 두 분 이렇게 모실 때 이제 어 뭐야 문상훈 씨도 같이 보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연기력이 진짜 워낙 좋으신 전 진짜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연기 너무너무 잘하고 또 배우 쪽의 꿈도 항상 갖고 있고 지금도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 대본도 너무너무 잘 쓰고 센스 있는 친구라서 진짜 똑똑해요 연이 어떻게 처음에 이어진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저 그냥 활동하고 있을 때 저한테 이제 대본식으로 해서 이제 한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보내줬는데 읽어보니까 어? 이 친구 좀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다고 해서 만나보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제 일도 좀 많이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또 이렇게 개그 쪽도 이런 게 있군요 원래 래퍼들이 원래 좀 이제 언더에 있는 친구들이 뭐 클라우드 파일 보내고 이런 거죠 뭐 샤라웃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개그맨들도 약간 자신의 개그를 녹화해서 이렇게 또 조금 다른 게 이제 유병재 씨는 개그맨이기보다는 조금 작가 쪽이 가까워서 공사부 씨도 그런 좀 전체성이 있거든요 내 대본을 좀 봐달라 네 대본이랑 그때 그 당시에 본인이 생각했었던 어떤 이 대한민국 코미디에 대한 지론 본인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진지하게 써서 줬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어? 누구한테 보내셨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이마룡 씨에게 그만큼 제가 좀 약간 존경하고 좀 감기하고 싶은 분에게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네 되게 저하고 뭔가 많이 좀 통하는 친구입니다 상훈이 그러면 문상훈 씨가 수입이 없는 시절부터 유병재 씨랑 같이 한 거예요? 그렇죠 없다 없진 않았지만 적었을 때 밥도 사주고 막 네 혹시 용돈도 챙겨주시고 용돈까지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의 미래가 보였구나 저도 아까 세윤이 형 얘기했던 것처럼 아 내가 먼저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였었어요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약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데서 되게 또 큰 뭐 발굴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병재 씨나 저나 아마 같은 생각일 거예요 좀 함께하면 재밌겠다 싶은 사람들이랑 하다 보니까 시너지도 나고 그분들의 재능도 더 발휘되는 것 같고 나와 비슷한 결인 사람들을 좀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상훈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INFP 이러는데 저는 아무리 진짜 와 이 분은 진짜 잘 되시겠다 싶어도 INFP라든지 이러면은 약간 좀 어려워 뭐 결이 좀 잘 맞아야 되는데 약간 공간을 두면서 이렇게 약간 잼 날리는 스타일들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구나 지금 진짜 인기가 문상훈 씨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쵸? 네 너무 기분 좋아요 잘 되는 모습 보면은 진짜 뭐 배 아픈 건 하나도 없죠? 어 제가 예전에 무슨 그 SNS에도 한번 쓰긴 썼는데 진짜 대부분은 다 배가 아프거든요 나랑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잘 되면 아우 저 나도 잘 될 수 있는데 아우 저 사람 너무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상훈이는 진짜 잘 되면은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좀 걔가 좋아할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 새끼 같은 기분이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문상훈 씨와 또 유병재 씨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유병재 씨가 노래를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를 신청하셨네요 아 네 오늘 좀 급하게 신청곡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뭐하지 약간 좀 재밌는 막 랩이나 뭐 이런 거 할까 하다가 요새 날씨 너무너무 좋잖아요 요새 이렇게 날씨 맑고 막 이런 봄 같을 때가 막 거의 연휴처럼 며칠 안 되는데 이때 딱 들으면 좋은 드라이빙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거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샤이닝 로드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왔고요 유병재 씨의 신청곡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였습니다 자 사람이 좋다 함께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좀 치고 빠지는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조정식에 대한 현재 호감도를 오지선다 중에서 골라달라고 1번 내 모든 걸 줄 수 있을 만큼 정말 아끼는 사람 아 이거는 아직 이거 맞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이거는 2번 보고 싶을 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이 3번 만나자고 하면 1초 정도 고민되는 동생 내지는 형 4번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 5번 오늘 방송 끝나면 안 볼 생각이다 저는 일단 2번 보고 싶을 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이 아직까지는 보고 싶었던 적은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럼 3번이잖아 아니 근데 너무 아니야 너무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때는 2번과 3번 사이쯤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3번인 경우에는 단둘이 보게 된다면 고민이 좀 되고 유세윤 씨는 저는 2번인데요 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무리 치는 사이도 그렇죠 왜냐하면 상황을 보니까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 상황 때문에 늘 술 한잔 해도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런 경우들을 하게 됐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저는 2번입니다 이제 조정식 씨랑도 그래도 꽤 사석에서 꽤 자리를 한 것 같아요 시간도 오래됐어요 시간도 코로나 이전부터 됐으니까 그래서 되게 친해진 느낌이고 마지막에 물레동에서 술 한잔 했을 때도 얘기 그때는 좀 속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좀 너무 많이 했는데 다음날 후에 좀 많이 했어요 아니 저도 속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윌 씨만 계속 우리한테 충고해주고 되게 멋있는 척 하면서 충고해주더라고 케이윌 형이 또 토크가 좋고 어 토크 좋아 좀 말이 길어요 아까 전부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시간 유병재 씨의 장명소 레터링 타투의 새로운 의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터링 타투의 새로운 의미에 이어서 펀펀투데이 오행시까지 바로 쭉쭉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요? 이거 레터링 타투의 새로운 의미 중에 그때 상위권에 있었던 거 한두 개만 얘기해주시면 거기에 좀 감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감을 못 잡아서 찾기가 어려워요 아 찾기가 지금 조금 기억나는 게 없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네 뭐 아니 뭐 저희 뭐 이거 편집해도 되니까 네 이거 근데 여기 뭐 이루고 싶은 소원 이런 질문 되게 좋네요 저에게 또 손님을 모시고 네 또 너무 불편하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펀펀투데이 오행시부터 그러면? 그러면 펀펀투데이 오행시로 이건 오행시는 그냥 사실 물 마시듯이 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펀 뻔하지 않고 펀 펀니한 투 투데이 오늘 아침 뭐 들을 지 고민 되신다고요? 대 대안이 있습니다 이 이걸 들으세요 오 이게 제가 설행시로 그래도 근데 그 10년 가까이 해왔는데 계속 이런 반응이 aba 아예 솔로 한 것도 아니고 의 descend 대기 웃긴 것도 아니고 오 에 역시 잘 넘어갔다 네 죄송합니다 감동 받았다고 잠깐 와 저는 지금 이게 사실 좀 여담이지만 한 2행시나 3행시까지는 그냥 호흡으로 축축하는데 5행시까지 가면 이미 또 쳐지고 그래도 기대치가 올라가서 펀번 투 4개 가면서 죄송합니다. 아 사람이 좋다 이렇게 좀 해봤고요. 사실 준비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두 분 주변에 있는. 형수님도 계셨고 진짜 대본에 아드님도 있었고 조나단씨 얘기도 아직 못했고 그랬는데 시간이 워낙 부족해서 좀 아쉽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고 모시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유병재, 유세윤에게 좋은 사람이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부터 할까요? 저는 요새 개인적으로 연습을 콘텐츠로도 진짜 저 일상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말 예쁘게 하는 연습을 하려고 해요. 하다보면 저도 웃기고 오글거리고 친한 사이일수록 그러는데 해볼수록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가지 즐거운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한테 좋은 사람은 말 예쁘게 하는 사람 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많이 공감해요. 방금 이런 공감해요.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분 되게 좋고 오늘 이거 얘가 이야기가 됐구나. 말 예쁘게 하는 게 빈말이랑은 다른가요? 근데 빈말로 처음에 시작을 하더라도 약간 과장돼서 진짜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이게 너무 거짓말 같은데도 하다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웃음 나오고 기분 좋고 또 약간 익숙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던 게 저는 칭찬을 좀 구체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의외로 진짜 안 돼요. 내가 마음속에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진짜 오글거려서 약간 못하게 되는 저는 딱 제 고민이 유병경씨가 말한 거에 딱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데 어 뭔데요? 저는 요즘 고민이 뭔 얘기를 하든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거는 약간 눈을 찡긋거리죠. 형 톤 때문에 또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 아니 진심인 건 다 아는데 전영식씨는 너무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이럴 때 형 눈이 너무 촉촉해요. 너무 촉촉해서 끄지 않아요? 저는 왜 그렇게 오해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제 지낸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이 칭찬해주고 싶고 물론 그 속에 빈말도 있지만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요즘에 되게 참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반가운 사람 만났을 때 오랜만이다 하면 뭐야 영혼 좀 넣고 얘기하세요. 이럴 때가 있어서 방송 캐릭터도 좀 있고 그런가 봐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은 그때 저도 둘이 딱 마주했을 때 느낀 게 눈이 형이 진짜 촉촉하시고요. 그리고 늦었을 때 머리를 한 두 번 해놓는 게 부드러운 얘기 할 때 형이 살짝 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약간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가 봐. 그런가 봐. 맞아요. 근데 유세윤씨가 못 들었어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저는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같이 있을 때 저를 웃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도 개그맨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을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웃음이 이렇게 웃음소리가 나고 웃음이 터지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해주는 우리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제 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 지금 말한 좋은 사람의 정의에 두 사람은 완전히 부합하는 것 같다. 제 기준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오우 하면서 약간 흔들었던 것 같아요. 광고 듣고 또 신곡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이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남았다고 새로운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네. 아 이게 뭐 아마 날짜가 특정은 아직 안 됐고요. 날짜가 특정되진 않았고요. 네. 방송상으로도 아마 첫 스포인 것 같은데 오우 어 유브이와 네. 유병재 씨와 네. 한 분 더 해서 어 요거는 아직 비밀. 아 그거는 좀 비밀해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분은 또 이제 요새 굉장히 핫한 분이 어허. 한 분 더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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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제 제이식스로 놀기에 되게 좋은 그런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습을 해가지고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세윤 유병재 씨 오늘 귀인 초대석 함께 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분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 올 때마다 진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고 진짜 빈말이 아니고요. 또 한 번 불러주시면은 진짜 좀 재밌게 좀 이렇게 좀 여유있게 즐기다 가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두 시간 터서 다음에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윤 씨. 어 저도 너무 이게 제가 라디오 방송을 고정으로 듣는 게 많지는 않은데 아 이 어쨌든 골프 때문이라도 퍼펀드 데이를 되게 자주 듣게 됐고 어 팬이 됐는데 나와서 너무 영광이고요. 딱 어 1년 넘지 않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때는 또 생방송에 꼭 참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들이 생방송을 사실 너무 모시고 싶어서요. 네. 이번에는 이제 병재 씨랑 같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커서 이렇게 좀 됐고 다음에는 저도 이제 생방에 새벽에 한 번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스페셜 DJ로 모실까요? 저는 좀 늦잠을 자고 자 유세윤 유병재 씨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늦지 않은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뻔뻔하고 씩씩한 하루 보내십시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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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prosecution programm 늦은 가사랑 을 벌 Know 노ontin wax 내 내 요정 Fact